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어요? 오늘 자료 한 개씩을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했던 이 원본입니다. 그때 유튜브 조회수가 6만명이 넘었어요. 6만명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등기 파트는 어렵다고 하니까 등기를 딱 해놓고 다음 7월부터는 등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책은 세 번만 꼭 읽어보는 거라. 세 번만. 읽어보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동영상을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기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 그러니까 아 본 시험에 가도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가 많이 필요해. 필기가 필요하면 옆에 노트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메모. 시험지 거기에 메모하기는 양이 부족하거든. 종이가 부족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등기 파트거든. 자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처음에 볼게요. 등기 원인 정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 필지죠. 그렇죠? 일부 필지니까 부동산 일부다 일부 아이다? 일부 일부예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이래 놓으면 여기다가 용의권 이래 써놓으면 됩니다. 그럼 용의권이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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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 지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저당권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저당권에 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다. 있다. 자 거기 두 분 이 종이 오고 가지고 가세요. 또 여기 가서 가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지금 처음에 흐름을 잘 타야 되거든. 흐름을 잘 타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뭐예요? 표시. 무슨 관계? 권리. 그럼 이렇게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다 있다 있지. 그럼 여기 소유권 이외에 이래 놓으면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있다 있지. 그럼 항상 출발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보면 두 개지. 이렇게 보면 두 개지. 그럼 이렇게 보면 두 개지. 그럼 이렇게 보면 두 개지. 맞죠? 그러면 이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게 오면 이거 X. 이게 오면 이거 뭐다? X. 이때 이게 한 개고 한 개고 나머지는 여기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남자 아니면 전부 다 뭐다? 여자. 그럼 여자인데 실제 가져오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이게 소유권 이외지. 그럼 이게 무슨 권? 소유권.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러면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야 돼요? 대.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야 돼요? 안 돼. 지분입니다. 지분. 이거는 지분에 대해야 돼요? 안 돼. 여기 안 되니까 여기는 뭐다? 된다. 그래 딱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기는 할수시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하천이죠. 하천. 하천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이 되어야 돼요? 시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하천입니다. 하천에. 하천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없으니까 여기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가볍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결론은 이거거든. 전세권이거든.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야 돼요? 대.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니까 분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도 전에도 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에 대니까 분할할 필요가 없지.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행권이죠. 그죠. 주의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작년도 기출문제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점유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동산질권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동산질권이 있다.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있다. 토지 통행권이 있다. 특수 지역권이 있다. 이런 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민법을 가져오면 되는 거라.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묘기지권, 특수 지역권,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저는 여기서는 통행권 하나만 써놨지. 그럼 어느 거를 쓰더라도 답은 동일한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다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잘 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이거든. 그럼 제 손을 잠깐 볼게요. 우리 법에서 등기의 효력은 종국등기가 있고 예비등기가 있거든. 그럼 종국등기는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이거는 종국등기. 예비등기는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예비등기. 그러면 결론은 가등기는 예비등기. 나머지는 전부 다 종국등기. 이러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종국등기의 효력은 일곱 개입니다. 법에서 규정해 난 게. 물건면동의 효력이 있다. 점유력의 효력이 있다. 대학력이 있다. 순위확정의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등력이 있다. 그러면 공신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시험해 낼 수 있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물건면동의 효력과 순위확정의 효력과 추정력이든 추정력.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두 개를 딱 묶으면 되죠. 등기간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어디와이다? 오, 이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처리료에게 뭐 된 때? 저장.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등기는 전산정보처리료에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어디와이다? 오, 그러면 이 자리에 이 글자가 들어가도 돼야 한대요? 돼. 그러니까 등기간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료에게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세 가지가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우리가 이제 아는 거거든.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등기한 뭐다? 순서. 그 다음에 다른 구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는 뭐다? 접수번호. 혹시 답 적는다고 막 무리할 것 같아서 답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다 되어져 있어요. 혹시 못 찾을까 싶어서 답 못 찾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답은 빨간색으로 딱 두 개가 딱 놓을 중에는 빨간 게 답입니다. 통과. 이까지 다 아르켜줘야 된다. 아르켜줘야 된다. 아르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릅니다.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지. 후등기 저지력이지.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놔둬야 되는구나. 됐어요?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등력입니다. 사망자.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죽은 자에게는 추등력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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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전소유자. 전소유자에게도 추등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추등력이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추등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추등력이 인정한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해놓고 해볼게요. 이거 해놓고 해볼게요. 추등력은 갑골구에서는 인정을 해야 해요? 해. 표제부에서는 인정해야 해요? 안 해. 그 다음에 가등기에는 추등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추정력이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추정력이 있다 없다 OX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OX죠. 이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서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에서는 인정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합니다. 그럼 예비 등기인 가등기에는 인정한다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그럼 여기서 사자, 허무인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마지막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냐, 정류의 추정력이냐거든. 그래 받아들일 때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정류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있지만 정류의 추정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대우르다 개우세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은 4개거든 4개인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보시죠.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서 하지 않고 거부도 양도하여 피상속인도 직접 양수인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런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시효이다, 유효, 유효. 여러분들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4번은 무효등기 유효이거든. 여러분들 무효등기 유효은 갑골구에서는 인정을 해야 해요? 해. 표제부에서는 인정해야 해요? 안 해. 그러면 여기서 담보 가등기죠. 그렇죠? 이것도 갑구, 무슨 거? 얼구.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 그러면 건물멸실은 표제부다, 표제부다.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효할 수이다, 없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읽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장을 읽는 거. 갑골구에서는 무효등기 유효할 수 있고 표제부에서는 무효등기 유효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2장인데 제2장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럼 한번 풀어봅니다. 대법원장은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어디 와이다? 그럼 여기서는 자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여기서는 크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누구냐? 등기사무 위임권자가 누구냐? 등기사무 정직권자가 누구냐?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등기부 손상방지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재정보정인 제도를 누가 운영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는 독자적인 한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어. 보기 속에 하나 들어가는 거나 이것만 보기 속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봅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자, 등기사무위인권자는 대법원장, 등기사무정지권자는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등기부의 손상방지권자는 대법원장. 그럼 이제 여기 하면서 위임을 하거든. 위임을 하면 등기부의 손상방지는 누구한테 위임을 하고 신청서는 누구한테 위임을 하느냐? 등기부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하고 신청서에 관한 것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지방위임을 하여. 그 다음에 재정보증인 제도를 누가 운영하느냐? 이거는 법원 행정처장이래요. 자 그러면 한 번 해봅시다.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위인권자, 등기사무정지권자, 손상방지권자는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법원장, 재정보증인은 누가 운영한다? 법원 행정처다. 들은 본적이 있다 없다.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여기 봅니다. 등기부 표제부 등기상의 표시번호는 갑골구의 필수적 등기상이다, 아니다, 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잠깐만 잠깐만 이걸 다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함께 섞어서 해버리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까 2번은 일반 등기부거든 3번은 구분건물 등기부거든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지판을 잠깐만 하나 볼게요.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얼구가 있지. 자 이때 갑구얼구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표제부는 토지등기부 표제부, 건물등기부 표제부, 집합건물, 일동의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제부는 양식이 같아다르다, 다르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보는 거라. 그럼 두 개만 갖고 가면 돼. 두 개만.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다, 순위번호다, 시이다, 표시번호. 여기는 표시번호다, 순위번호다, 순위번호다. 제 말에 쏘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입니다. 그럼 2024년 6월 27일 이거는 접수연월일, 제 100호 이거는 접수번호지. 맞아요?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써야 안 써요? 써. 여기도 써야 안 써요? 써. 쓴다. 그러면 이제 접수번호다 이 말이에요.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갑구얼구에는 써요? 안 써요? 써. 그럼 이 두 개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렇게 딱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이제 일동이죠. 이러면 일동에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 갑구얼구만을 둔다. 이러면 O, X다. X. 여기 표제부가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지. 맞아요? 그렇게 딱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옵니다. 여기다가 일동에다가 동그라미를 치 볼게요. 일동입니다. 자, 이러면 갔어요. 이러면 일동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는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명칭,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에는 번호를 기록한다. 오더와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흐름을 잘 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제가 세 개를 말할 거거든. 그 세 개를 말할 때 일반 등기부의 표제부와 갑구얼구의 차이가 하나.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그럼 집합 건물 하면 항상 이래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반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그럼 이 101동에 표제부가 있다. 있지. 1701호에 표제부 갑구얼구가 있다.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면 일동이 있고 전유부분이 있다. 있지. 그럼 일동 이래 놓으면 상하 상하 나누어요 안 나눠요? 나누지. 그럼 상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하에는 시이다.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 상단이나 시이다.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시이다. 대지권의 표시 이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우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다가 기재를 하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에다가 기재한다. 이걸 본인이 외우해야 되는 거라. 등기부 양식이 그렇다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101동과 1701호의 차이가 뭐냐라면 이게 차이 난다. 이게 소재다 소재 아이다 소재 이게 지번이다 지번 아이다 지번 이게 명칭이다 명칭 아이다 명칭이다 답입니다. 101동의 소재 집안하고 1701호의 소재 집안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으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소재 집은 명칭은 1동에는 기록을 해야 하네요. 해! 전유부분에는 기록해야 하네요. 안 해. 지금 이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 말. 맞아요? 1동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명칭을 기록한다 한다. 전유부분에는 1701호가 번호지. 맞아요? 네. 1701호의 번호입니다. 이해했어요? 해완을 계획합니다. 찾아라 가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 이렇게 생각해봐요. 감사합니다.